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야 이거 참 정말 대책이 안서는 그런 어지러운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해요. 제목 여러분 저 지금 완전 큰일 났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 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발 좀 찾아주세요. 원진 21살 임신 6개월인데 몰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평범한 대학생인데요. 먼저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너무 무서운 일이 생겨서요. 감히 가족은 물론이고 물론 저희 할머니 빼고 연락도 잘 안되지만 어쨌든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못하는 거라서 여기 계신 어른들께 익명으로 조언을 구하고자 그를 올려봅니다. 저 진짜 지금 멘붕이고 무서우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원래 예전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생리가 늘 계속 언제나 불규칙했었어요. 그래서 제 날짜라는 개념조차 희미해질 정도였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랜 시간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런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임신 21조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어요. 일단 지금의 남친은 5살 연상이고 6개월 가까이 만났고요. 같은 대학교 학생인데다가 동아리에서 만나서 친해지다가 결국에 연인이 됐던 건데요. 요즘 남친이 그러더라고 야 꽁꽁아 너 요즘 되게 많이 먹는다? 아우 포동포동해졌어. 마른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더 귀엽고 이쁘다. 이러면서 되게 웃고 좋아하길래 저도 그냥 단순히 살이 좀 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실은 제가요. 되게 마른 체질인데 최근에 갑자기 한 4kg 5kg 정도 찌니까 확실히 다르게 보이긴 했죠. 근데 그리 됐어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배는 안 나왔거든요. 그냥 살이 좀 지나보다 많이 먹으니까 이러고 말았습니다. 근데 임신이었어. 저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고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작년에 한 달 정도 사귄 남자가 있는데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맨날 싸우다 바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헤어진 지 약 2주만에 지금 남친을 만나가지고 사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현 남친 아이가 맞겠죠? 저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고 뭔가 불길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만 나오고 무섭고 아니 그냥 이러다가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요. 부모님들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셔가지고 그 뒤로 쭉 할머니랑 둘이 서면 살다가 이제 대학 다니면서 처음으로 저 혼자 나와가지고 자취를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엄마 아빠 연락도 잘 안되는데 그리고 혹시 이거 만약에 제가 아이를 지우게 된다면 저희 부모님이나 남친의 동의가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리 되면 어떤 기록이나 그런 게 남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좋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요. 지금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니 그 정도면 태동도 분명 있었을 텐데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이게? 야 너 이거 주작이지? 2번 좀 잔인하고 불쌍한 말이지만 아이 지우세요.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그렇고 쓸리도 그렇고 둘 다 인생 똥밭 시작되는 겁니다. 아프고 많이 힘들겠지만 무조건 방법을 찾으세요. 아이가 아빠가 누구인지 확실치도 않다면서요. 그러면 남자한테도 알리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님 솔직히 되게 한심해 보이는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참고 조언하는 겁니다. 돈 없으면 카드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빨리 해. 급해요. 내 댓글 야 씨 이건 뭐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욕도 못하겠고 진짜 보는 내도 답답하네. 아이고 딸딸딸딸딸 3번 아니 태동도 있을 텐데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지워. 낳아서 키워야지. 4번 남친이 6개월 됐는데 임신도 6개월이라고. 아니 근데 뭐가 무서워? 네가 하는 행실은 안 무섭니? 어? 뭐니 이게? 아휴 이건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5번 무서우세요? 아이를 낳고 앞으로의 세월이 훨씬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6개월이라. 물론 지우겠다면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나이 21살에 벌써 임신 6개월. 이거 답 나오지 않나요? 저요.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쓴이 같은 사람 흔하진 않아도 제법 있습니다. 6개월에 뭐 태동이다 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 거 듣지 마. 6번 아니 애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냐 지금? 시기를 보면 현 남친이 애 아빠 같은데 야 너 설마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제발 아니길 바란다. 아니면 글 자체가 주작이면 더 좋고. 7번 야 진짜 난감하다. 아니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 생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쓰니 혹시 단황성 난소 증후군이라도 알아요? 이거 있으면 임신이 안 되는 줄 알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고 들었긴 했는데 명심해. 산부인과에서 너 불임! 나님!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무조건 조심을 했어야 해요. 아우 답답하다 정말. 8번 진짜 걔 답답하네. 아이씨 냉장고 사이다 있었나? 아이고 9번 헐 한 달 만난 전 남친과 얘랑 헤어진 후에 2주 만에 만난 새로운 남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아이인지 걱정을 하는 거라니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제발 자기 몸은 자신이 먼저 아끼자고 이 멍청이들아 왜 그러니? 이런 사연들 보면 참 답답하죠. 주작이면 좋겠는데 물론 이것도 주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게 문제죠. 제 이야기 아니 제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봤던 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삐용삐용삐용 이러면서 앰뷸런스 한 대가 학교에 올라오더라고 운동장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놀래가지고 뭐야 하고 밖을 내다봤는데 옆동이죠. 그때 저희가 남녀공학이지만 학반은 아니었어요. 남자동, 여자동이 따로 있었거든요. 여자동 있는 쪽으로 앰뷸런스가 가더라고. 조금 있다가 누군가가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 뭐 여학생 중에 누군가가 쓰러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실려갔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한 해 선배 여자가 화장실에서 추산을 한 겁니다. 안 믿겨지시죠? 우리도 말이 많았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거를 어떻게 10개월 동안 몰래 숨기고 그게 말이 되냐 이랬는데 그 선배가 원래도 좀 뚱뚱했고 친구들한테도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살이 더 찐다. 이런 식으로 붕대도 감고 생쇼를 했나 봐. 그렇게 숨겼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여기서 학교 뒤집어졌죠. 출산을 이미 했고 도대체 어떤 새끼가 범인이냐 누가 애 아빠냐 이쪽으로 화두가 옮겨진 거야. 범인 색출한다고 선배들 난리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놈 저놈 불려가고 누구는 정학도 당하고 실제로 그런 관계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여자 선배 부모 찾아와서 죽인다고 난리 치고 그랬는데 여기서 핵반전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우리 학교에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그 선배는 그 뒤로 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한 그거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몇 달 됐을 때 아이랑 가출을 해버린 겁니다. 선배가 여자 선배가 가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와 때를 동시에 해가지고 저 옆에 옆 동네에 있던 남고 학생 학령이 같이 가출을 한 겁니다. 둘이 한 날 동시에 가출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진짜 범인이 밝혀진 거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억울한 우리는 뭐냐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네요. 아니 왜 안타깝다 정말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